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후 제자들 120여 명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이 120여 명은 사실상 대체적으로 보면 예루살렘이 삶을 살기에 그들의 삶의 조건으로 편한 사람들이 아니옵시다 사실은 갈릴리 인근이 훨씬 더 편한 예루살렘은 산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이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익숙해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우리 주님을 만난 지 3년여 만에 드디어 이들이 삶의 자리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래 잠깐 예루살렘에 머물다가 다시 갈릴리 인근에 가서 고기도 잡으면서 복음을 전하도록 해 이렇게 당부하시고 올라가신 게 아니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릴 것이며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면 이제 예루살렘을 기발으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 이렇게 당부를 하시고 다른 어떤 말씀을 안 하시고 승천하신 거예요 결국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삶의 자리에 뿌리를 내려야 했습니다 자 이들 120여 명 정도 사실상 예루살렘이 낯선 사람들이죠 이들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첫 번째 해야 될 일로 그들은 뭘 꼽는 거니 가론 유다가 버리고 간 자리 그 자리를 세워야 된다라는 데 합의를 합니다 뜻을 모읍니다 이 일을 이제 들고 나온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120여 명 정도 모여 있는 자리에서 첫 번째 해야 될 과제로 우리 가론 유다의 자리에 누군가를 세우자 라고 제안을 하고 그 베드로의 제안을 120여 명 정도가 합의합니다 왜 그러면 왜 그 자리를 채워야 되는가 어떤 기준으로 채워야 되는가 이제 이 베드로가 아주 명쾌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채워야 되는가 중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할 사람 책임 있는 증거할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이 말의 의미는 사실 그 자리에 세워진다라는 건 이후에 이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확인되는 거지만 먼저 순교할 수 있는 그 자리에 넘버를 올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가론 유다가 버리고 간 자리를 그냥 한 자리 메꾸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당연히 이제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면 이제 그걸 좋아할 사람도 있겠고 그걸 절대 싫어할 사람들이 있을 터인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산에 들인 공의 세력들은 절대 싫어할 것이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처럼 당연히 예수의 제자들을 죽이려고 달려들 것입니다 이걸 다 120명이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먼저 죽어도 되는 사람 먼저 순교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인데 한 자리가 먼저 빠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를 채우자 라고 제안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 좋다 합의를 이룬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절차로 들어가면 두 사람 정도를 우리가 추천을 하자 그리고 이 두 사람을 놓고 제비뽑기를 하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추천과 제비뽑기 방식을 선택한 건데 그러면 어떤 사람을 추천을 할 것인가 했을 때 그 안에 들어가면 기준이 우리 예수님에 관한 증언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인데 그러면 예수님에 대한 증언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가 했을 때 사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0여 년 동안 나살의 삶을 사실 때는 특별히 드러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한 3년여 전 우리 예수님이 대중 앞에 드러나기 바로 직전 누가 먼저 드러났는 거니 세례 요한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어떻게 정하는 거니 세례 요한의 세례로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는 그 순간까지 세례 요한이 굉장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그 3년의 전체 예수 이야기를 낱낱이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아는 사람 중에 두 사람을 추천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은 낱낱이 알고 있죠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을 만난 이래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까지 얼마나 한 치의 어긋남도 없이 예수님을 따랐던지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 어디로 가시든지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좋다 따라라 그랬을 때 이 사람이 다만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장례 치르고 와서 따르겠습니다 라고 그 긴급성 그 상황의 긴급성이잖아요 인생 살면서 부모가 돌아가셨는데 당연히 열일 제께놓고 가서 장례는 치러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 처해진 사람에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죽은 자에게 죽은 자를 장례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 하나하나를 하나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낱낱이 항상 이 말입니다 낱낱이 항상 자 이 말을 이제 달리 반대편에 있는 말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띄엄띄엄 달리 표현하면 어영부영 그런 대사 있잖아요 당신은 저를 참 띄엄띄엄 하시는군요 이렇게 나는 시시한 책이나 혹은 어떤 사건에 대해서도 띄엄띄엄 알게 되면 그거 제대로 아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낱낱이 항상 이 조건으로 세례 요한으로부터 우리 예수님이 세례받으실 때부터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그 순간까지 하나도 건너뛰지 않고 낱낱이 정확하게 다 알고 있는 사람이 거기에 예수님의 열한 제자 말고도 좀 있다는 겁니다 그들 가운데 두 사람 뭘 선택을 하자 추천을 해라 그래서 이제 그 두 사람이 추천이 되죠 그들 가운데 이제 최종 방법은 제비뽑기를 한다라는 거잖아요 이 제비뽑는다는 얘기는 거슬러 올라가 보면 요우수아 때 땅을 다 점령하고 난 다음에 어느 땅을 누가 어느 지파가 사용할 것인가 의 결정을 제비뽑기로 사용함으로 그 땅 사용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조건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자 조건은 자기들이 됐어요 예수님의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 열한 제자들이 한 제자를 뽑을 조건 세례 요한의 세례로부터 예수님의 부활까지 낱낱이 항상 함께한 사람으로 조건을 냈어요 두 사람이 나왔는데 결국 선택은 하나님께 맡겨드린다 라는 차원에서 이제 제비뽑기를 선택해서 마띠아가 뽑힌 거죠 자 이 이야기로 이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그러면 우리 예수님의 일거수 일투족 3년의 그 공적 삶이 그렇게 중요한가 예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증언을 한다라고 할 때 바로 이 부분에 대한 증언이 가장 중요한 핵심 이라는 거죠 자 여기에서 한 걸음 곁에서 이제 생각해 본다면 그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이 내가 예수를 체험했는데 라는 부분은 빠진다는 겁니다 나는 이런 면을 예수를 체험했어 라는 일종의 자신의 간증 이거는 두 번째로 친다는 거죠 우리는 오히려 이 부분이 이제 항상 먼저 중요하죠 나의 느낌은 이랬습니다 라고 이제 자기로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의 세례 요하래 세례로부터 부활까지 이 모든 이야기 이 자체를 낱낱이 증언하는 거 이것이 핵심이지 지난 3년 동안 예수를 따르는데 저의 느낌은 이랬습니다 이 얘기는 빠진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후에 이제 사도 요한이 기록해 놓은 요한 보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에 관해서 아주 중요한 핵심만 기록해 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태도 마가도 누가도 그리고 이제 가장 늦게 자신 사도 요한이 기록하는 거잖아요 그 사도 요한이 하는 말이 아주 압축하고 압축해서 줄이고 줄여서 예수에 대해서 기록했다 만약 예수가 행하신 일들을 다 기록할 것 같으면 그 기록물이 이 땅에 다 쌓아서 쌓을 수 없다 라고 표현을 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마태의 기록 마가의 기록 누가의 기록 요한 자신의 기록 이 기록 이야기 정말 중요한 부분만 골라서 기록했다 라는 이야기와 베드로가 예수를 증거할 사람 예수를 증거할 사람을 선택하자 그러니까 항상 예수와 함께함으로 그의 모든 부분을 다 알고 있는 그 부분만 전할 사람을 선택하자 라는 이야기는 다른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만큼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하나의 이야기는 중요하고 또 중요했다 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그 이야기를 어떻게 핵심으로 한번 잡아볼까 라고 우리가 질문을 던져본다면 한 다섯 가지 정도로 핵심을 잡아볼 수 있습니다 자 예수를 증언한다 할 때 예수에 대해서 한 다섯 가지 정도 첫째는 당연히 예수의 부활이죠 그런데 부활이 일어나려면 무슨 일이 먼저 있어야 되느냐 죽음이 죽음이 있어야 됩니다 죽고 난 후 다시 사는 걸 부활이라고 그럽니다 모든 인생들은 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끝이 어디입니까 죽으면 끝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부활도 사실은 죽음 다음에 시작이죠 그러니까 첫째는 예수를 증언한다고 할 때 예수 부활입니다 자 이 예수 부활과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예수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부활 그 다음에 예수 십자가 예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십자가 그런데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이 나는 끝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나는 완성했어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이 일들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증언이 바로 성찬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성찬식 십자가 지식이 전날 밤 성찬식을 행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세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성찬식 때 우리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는 거니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들과 그러니까 그때는 열두 제자들이죠 너희들과 이 유월절을 먹기를 원하고 원했다 자 사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 입장에서는 3년 내내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눈에서 놓친 적이 없습니다 그분의 입술에 말씀 그분의 행동 하나하나 어느 것 하나하나도 놓치지 않았다는 게 기록이 그만큼 많이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정말 꼼꼼히 지켜봤는데 3년 동안 우리 예수님이 뭘 그렇게 원하신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원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난 너무너무 자고 싶어 난 너무너무 맛있는 거 먹고 싶어 정말 너무너무 쉬고 싶어 이제 어디를 너무너무 가고 싶어 우리는 가만히 우리 삶에 들어가 보면 원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3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도 놓치지 않고 낱낱이 다 지켜봤잖아요 우리가 사부금서의 기록을 보면 너무 꼼꼼히들 지켜보고 그걸 놓치지 않고 기록했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사부금서 어느 부분의 사건을 봐도 우리 예수님이 원하고 원했다 라는 표현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6월절날 첫 번째 성찬식을 시작한 날이잖아요 십자가 지식이 바로 전날 그날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내가 이 6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들어가서 언제부터 원하셨는가 라는 걸 한번 따져보고 왜 이렇게 원하셨는가 를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언제부터 원하셨는가 라는 걸 한번 따져본다면 당연히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나는 순간부터 원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3년 전부터 원하셨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또 진짜 원하는 건 언제부터 원하셨는가 했을 때 이게 마지막 6월절이니까 첫 번째 성찬식 1500년 전부터 원하셨다 그 다음에 좀 더 크게 길게 보면 창세 전부터 원하셨다 정말 예수님이 마지막 6월절 첫 번째 성찬식을 그렇게 원하셨다 이 이야기를 잘 이해를 해야 예수 십자가를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이야기를 한번 우리가 꼼꼼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원하고 원했다 사실 제자들이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는 정확하게 다 이해하지 못했어요 얼마나 우리 예수님께서 오랫동안 원하신 사건인지 그때는 잘 몰랐어요 그러나 이제 이후 시간 지난 후 그 사실을 알게 됐죠 아 갈릴리에서 우리를 만나시는 순간부터 이 순간을 원하셨구나 아 좀 더 깊게 들어가 보면 아 첫 번째 6월절부터 원하셨구나 예굽에서부터 우리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까 그 다음에 아 창세 전부터 원하셨구나 라는 놀라운 사실을 의련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오랫동안 원하셨는가 그 이유가 뭔가 그 이유는 바로 우리 예수님이 뭔가를 그들로부터 받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에게 주시기 위해서죠 자 뭘 주셨습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6월절 첫 번째 성찬식 때 우리 예수님이 뭘 주셨습니까 그 자리 그 성찬식은 주시는 자리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자리인데 우리는 준다 자 우리 김장노님 만납시다 왜요 뭘 드릴 게 있어요 그러면 와우 좋잖아요 만납시다 왜요 받을 게 있어요 그러면 그러면 겁이 덜컹 나잖아요 그런데 드릴 게 있습니다 그러면 뛰어가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들하고 이 마지막 6월절 첫 번째 성찬식 성찬 먹기를 원하고 원했다 그럴 때 갑자기 덜컹 할 수 있잖아요 뭐야 우리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랐는데 이제 진짜 뭘 원하시는 거야 우리에게 뭘 달라고 그러실까 이렇게 혹 걱정도 있을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시간은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주고 싶었던 정말 그들과 그 시간을 원하고 원했는데 진짜 원한 이유는 그들에게 정말 주고 싶은 걸 주시기 위해서다 그때 이제 성찬식 때 가보면 우리 예수님이 떡을 떼서 주면서 받아 먹어라 내 몸을 준다 그 다음 이제 포도주를 따라서 그들에게 건네면서 받아 마시라 이것은 내 피다 라는 얘기죠 자 이 말 그러니까 십자가 지식이 바로 전날 밤 우리 예수님이 주신 바로 이 몸과 피 예수님의 살과 피를 주신 거잖아요 자 이걸 주시고 그대로 여기에서 그러니까 이 성찬식의 그 순간에는 빵과 포도주로 주었지만 다음 순간에는 정말 십자가에서 몸을 내놓으셨다는 거죠 자 그러니 이야 정말 이 성찬식이 중요하구나 자 따라서 이제 이 성찬식과 십자가는 떼려야 뗄 수 없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떼려야 뗄 수 없다 그러니까 그냥 한통속인 거죠 떼려야 뗄 수가 없다 따라서 이제 이후에 보면은 우리가 성찬식을 받잖아요 성찬을 받을 때 이를테면 성찬을 받는다는 얘기는 우리가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 거니 예수의 몸을 받고 예수의 피를 받는다 라는 뜻이 담긴 거죠 그게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주신 걸 기념하는 거죠 내가 드린 걸 기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의 몸을 그의 피를 주신 것을 우리가 늘 경험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따라서 이제 부활 그 다음 부활 전에 십자가 십자가 바로 직전에 성찬식 바로 이 부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제자들이 말하는 가운데 우리 예수에 관해서 시작을 예수의 시작을 세례요한의 세례로부터 했잖아요 이게 그렇게 중요해 세례요한의 세례 이거 중요하죠 왜 그렇게 중요한가 두 가지 때문에 중요한데요 세례요한이라는 사람이 사실은 이 땅에 와서 정말 30년 동안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이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정말 얼마나 성경을 구약성경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았는지 도대체 어떤 시간도 학교서 구약성경을 가지고 공부하고 공부한 사람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세례요한이 활동은 딱 6개월로 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6개월 동안 활동할 때 활동의 시작은 세례요한의 그 활동이 확 모든 사람들에게 번쩍번쩍 빛이 난 이유는 세례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면 반성하시오 쉽게 말하면 또 달리 표현하면 회개하시오 이렇게 주장을 해서 그들이 안 돼 그러면 물에 넣어서 빼서 옷을 다 적게 만들어버려 우리는 옷 입을 때는 사실은 젖으려고 옷 입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비 오면 우산 써버리잖아요 어떻게 하든 옷을 적게 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런데 세례요한은 그냥 물속에 옷을 3분의 1만 젖어도 그거 굉장히 가서 갈아입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물속에 넣었다 빼버리는 굉장히 씁니다 그 세례 인데요 그런데 정작 이 세례요한이 사실은 그 모든 사람들을 물속에 넣었다 빼서 그들에게 충격을 주는 더 큰 충격 이 충격은 자기가 주는 이 충격은 사실은 예고편이다 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우리는 예고편 되게 싫어하잖아요 네가 예고편에 내가 본편을 할 거야 너가 나발 불어 그럼 내가 따라갈게 항상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가 하는 말이 살면서 뒤에서라 그러면 내가 네 들러리야? 또 야 내가 네 또 뭐라는 표현을 해요? 내가 네 시다마리가 이런 걸 되게 싫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주인공 되고 싶은 거잖아요 우리는 항상 주인공 돼야 대접받았다는 생각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세례요한이 세례를 줘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그 놀라운 충격을 줬는데 이 충격은 이 충격이 목적이 아니라 더 큰 이보다 더 큰 충격이라는 걸 샘플로 보인 거야 진짜 충격이 와 그런데 이건 충격이 아니야 정말 그 사람들한테는 충격이 왜냐하면 예루살렘의 사두개파들이 요단강까지 왔다는 얘기는 진짜 이건 정말 충격인데요 여러분들이 그냥 별 느낌이 없는 게 충격적인데요 너무너무 충격적 그런데 이제 세례요한이 하는 말은 이건 진짜 이 정도 충격은 충격이 아니라는 걸 말하는 거야 기준을 거기에 정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 뒤에 오신다 라고 자기의 그 충격이 사실은 디딤돌이다 진짜 충격이 있다 라는 얘기를 이제 세례요한이 주장한 겁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이 오신 거죠 바로 그 충격을 주실 분이다 라는 얘기죠 저분이 그 충격을 주실 분이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충격을 주느냐 두 가지로 충격을 준다는 거죠 첫째는 저분이 이게 지금 물세례도 굉장했잖아요 그런데 이 물세례와는 비교할 수 없는 성령세례를 준다 라는 거하고 또 하나는 저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 이라는 거에요 이 말이 그렇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자 이 말은 이제 사실은 이제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했는데 이 말은 이전과 이후로 다 연결되는 말인데요 이전 이야기는 이제 6월절 어린 양 이야기고 이후 이야기는 우리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니까 3년 후에 세례 요한으로부터 소개 받은지 3년 후에 바로 성찬식 때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살과 피를 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서 실행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한 것과 예수님의 성찬식 이야기는 떼려야 뗄 수 없다 그래서 바로 우리 예수님이 그 마지막 6월절 첫 번째 성찬식 때 원하고 원했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세례 요한이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증언한 증언 그러니까 그의 세례도 그가 외친 성령 세례에 올 것이다 또 저분이 세상제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모든 이야기도 사실은 이 이야기가 세례 요한 얘기가 아니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그 모든 이야기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외친 그 모든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하나도 빼놓지 않고 낱낱이 꼼꼼히 이제 그때부터 사실은 매일 예수님의 활동은 생중계되거든요 제자들이 다 지켜봤고 해서 십자가를 치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는 그 순간까지 다 알고 있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거죠 자 이 이야기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세례 요한이 외친 우리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했던 이 부분은 뭐냐 자 이거는 언뜻 보면 이건 굉장히 사실은 낯선 얘기잖아요 우리 우리 동양문화권에서 누구를 보고 오 어린 양이다 그러면 조금 뭔가 이렇게 선뜻 이해가 안 되는 어때요 이제 이를테면 이제 우리 인간을 짐승과 비교해서 좋게 표현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오 저 사람은 황소 같아 이 말은 일을 잘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저 사람은 곰 같아 그러면 좀 뭔가 미련하다는 얘기잖아요 오 이를테면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께서 오 내 강아지 그러면은 그 집에서 키우는 그 강아지들이 하도 귀엽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린 이를테면 뭐 한 손주가 한 50대인데 내 강아지 그러면 좀 그렇잖아요 뭐 한 5개월 뭐 됐을 때 내 강아지 이건 이해가 가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빗대는 게 여우 같아 그 말은 이제 꽤가 많다 뭔가 그런 표현이잖아요 그런데 양 같아 이런 표현은 우리 동양문화권에서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우리 예수님을 보고 자기 혼자 중얼 그린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을 했어요 저분은 세상제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증언을 한 거죠 그때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을지 짐작이 가요 물로 세례를 자기는 주어서 충격을 주고 있는데 저분은 성령 세례를 주실 분이다 정말 얼마나 놀랬겠어요 와우 저 대단한 세례 요한이 자기는 아무도 아무것도 아니래 이런 표현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의 입에서 저분은 세상제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말했을 때 그냥 나타난 분이 아니야 1500년 전 사건을 담아내는 분이야 이렇게 다들 이해를 하는 거죠 1500년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1500년 전 그들이 가난의 삶을 시작하기 훨씬 전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에 가서 몇백 년 동안 노예 생활했잖아요 사실은 몇백 년 노예 생활했다는 얘기는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 나올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디 가서 뿌리를 내렸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수백 년 만에 그 땅에 주인으로 뿌리 내린 게 아니라 어떻게 뿌리 내렸느냐 노예로 뿌리를 내렸다는 겁니다 노예의 특성이 뭡니까 옴짝달짝 못한다는 겁니다 노예라는 말은 자기들 스스로 노예되는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의 포로된 거잖아요 그 누군가가 결코 꼼짝 못하게 한다는 거죠 심지어 어느 정도냐 그 노예 집안에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가 숫자가 너무 많아 그러면 그 사내 아이를 데려다가 나일강에 공개적으로 갖다 죽여도 뭐 어쩔 수 없지 뭐 보세요 짐승들도 자기 새끼 가져가면 죽기를 걸고 싸우죠 못 보셨나요 가만히 있지 않아요 새끼 뺏어가면 그런데 인간이 하물며 인간이 모세 때 보면 모세 태어났을 때 보면 뺏어 가는데 아니 그걸 눈뜨고 보고만 있는 왜요 그만큼 노예로 뿌리를 내렸다는 겁니다 결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사실은 그 노예의 삶이 그곳에서 뿌리 뽑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모세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일강을 피로 물들게 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꿈짝도 안 하나 얼마나 애굽 나라가 히브리인들을 노예로 뿌리 내리게 했는지를 보여준 거잖아요 그때 그 뿌리를 뽑아버린 사건이 1년 된 어린 양이라는 거죠 1년 된 어린 양 그래서 모든 각 가정 약 한 2만 3천여 가정이 되잖아요 이 가정에 양을 한 마리를 잡대 여기에 이제 조건이 1년 된 양이라는 거죠 왜 1년 된 양일까를 따져놓고 보면 사실은 아니 뭐 10년 되면 어떻고 5년이면 어때요 왜 그런 걸 꼭 그렇게 꼬치꼬치 따져요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왜 1년 된 양이라고 그랬는지 그 이유는 사실은 그 양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아주 핵심으로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이라는 말은 1년 된 양이라는 말입니다 어린 양 이 말과 1년 된 양 왜냐하면 5년 된 양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1년 된 양이라는 얘기는 어린 양이라는 건데 왜 꼭 1년 된 양을 선택해서 잡으라는 거냐 그 양을 두 가지로 쓰는 거죠 하나는 피를 뽑아서 바르는 거고 하나는 몸통을 구워 먹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한 10년 된 양을 구워 먹으려면 쉽지 않아요 그거 드시다가 이가 좀 튼튼하지 못한 분들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가장 맛있는 고기가 양이 1년 된 어린 양이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 아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즉 60만 명 이제 그 이상이잖아요 식구대로 다 먹어야 되니까 그 많은 사람들에게 뭔가 먹을 것을 제공하시면서 최적의 음식을 제공하신 거다 이게 1년 된 양입니다 이게 그런데 먹고 힘냈잖아요 먹고 힘냈는데 그 사이에 먹고 1년 된 어린 양을 먹고 힘났어요 힘났는데 그 사이에 애굽이라는 나라 힘 다 빠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 사건으로 발매하며 애굽의 모든 장자들 각 가정의 장자들 왕의 가정으로부터 맷돌 가는 여인의 가정까지 모든 가정의 장자들과 짐승의 첫 태생들이 다 죽어버린 겁니다 그러니 사실은 그런 거잖아요 기둥뿔이 흔들려서 이 말이 바로 애굽에 해당되는 거죠 애굽의 기둥뿔이가 흔들려 버린 거죠 그 사건이 그래서 애굽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나가라 그래서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날이다 그리고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날이면서 또 사실은 애굽과 비교하지 애굽에서 그냥 나가라고만 했으면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고 뿌리 뽑힌 날로 멈추잖아요 거기서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피를 왜 발랐는가 피를 바른 이유는 바로 그 피 그 피 짐승의 첫 회생들이 살았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6월절입니다 6월절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고 그 가정의 장자들과 짐승의 첫 회생들을 살려줬다 넘어갔다 넘어갔다는 얘기죠 패스오버 넘어갔다 라는 거죠 왜 넘어갔느냐 1년 된 어린 양의 피 때문이다 해서 6월절 어린 양 이게 연결된 겁니다 6월절 어린 양 할렐루야 따라서 이제 바로 이 어린 양이라는 말은 어디서 시작이 되었느냐 바로 이렇게 이렇게 애굽에서 첫 번째 6월절 어린 양으로 시작이 됐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들을 출애굽시키면서 이 날을 너무 중요한 날로 그들이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그날을 기념시켰다는 거죠 정말 기념할 날 각 나라마다 기념할 날이 있잖아요 미국에 기념할 날이 있겠죠 일본도 자기들이 기념할 날이 있을 거잖아요 우리도 기념할 날이 있잖아요 이거는 정말 그 공동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결속력을 만든다든지 혹은 어떤 지속적 기반을 만든다든지 이런 게 기념할 날인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온 그날을 6월절이라 명명하고 끊임없이 끊임없이 기념하라고 얘기한 거죠 매년 1500년을 기념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날을 마지막 성찬식으로 바꾸신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마지막 성찬식 때 충격적 선언을 하신 거죠 어떤 선언입니까 아 마지막 6월절 첫 번째 성찬식 때 충격적 선언을 하신 거죠 뭐냐면 내가 이제는 내 몸과 피를 준다 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 선언 그 선언이 있고 몇 시간 후에 정말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몸을 내어놓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되었다 라는 얘기고 바울은 이 전체를 묶어서 야 이건 너무나 영광스러운 비밀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영광스럽다 라는 말은 쉽게 이해가 가잖아요 그런데 영광스러운 비밀이다 영광과 비밀을 갖다 붙여놨습니다 이 말은 그냥 영광이다가 아니라 이건 들어가보면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할렐루야 그래서 이건 영광의 비밀이다 따라서 베드로가 하는 말이 이 영광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알게 할 사람 목숨을 내놓고 알게 할 사람 누군가 앞장서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11명은 앞장설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11명의 숫자에 12명째 끼어서 그의 이 영광스러운 비밀을 전할 사람을 세우자 라고 했는데 그들이 어우 그냥 앞장서세요 우리는 그냥 뒤따를게요 가 아니라 서로 앞장서겠다고 손 들고 그 중에서 두 사람이 추천됐고 제비 뽑아서 마떼야를 세웠다 이렇게 이때부터 이제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교회는 전도인들 그러니까 이 전도인이라는 말은 이 영광의 비밀을 알리는 사람들입니다 이 영광의 비밀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성경의 기록을 알게 함으로 안다는 거죠 따라서 이 영광의 비밀을 알리고 싶어서 그렇게 많은 기록들을 남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성경을 가지고 이걸 잘 깨달아서 알고 믿고 이 성경을 공부하면 우리가 뭘 알게 되느냐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올리셔서 그의 몸과 그의 피를 나에게 먹고 마시게 하심으로 내 죄를 사하시고 나를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구나 이 사실을 믿게 된다는 거죠 알렐루야 참으로 놀랍습니다 이걸 듣지 않는 사람들은 이것을 알 리도 없고 모르면 믿을 리가 없고 그런데 이걸 이제 처음에 듣는 거죠 들어서 놀라는 거죠 놀고 놀라고 그 다음에 이걸 믿는 거죠 와우 이야 아니 이럴 수가 내가 예수의 설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우리가 뭘 먹고 마신다는 얘기는 몸과 하나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 놀라운 사실을 가지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할렐루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제가 이 말은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너 안에 나 있다 이런 시시한 이야기하고 너무 본질적으로 다른 얘기죠 너 안에 나 있다 그래놓고 이틀만 지나면 보기 싫지 않다고 가장 내보내고 싶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야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데 이제 내가 산 거 아니여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게 신비라는 거죠 이게 영광의 신비 알고 이 놀라운 사실을 전하는 일에 우리 아이기품교회는 정말 꿈을 꾸는 이 십자가교회로서 세워가는 이 놀라운 꿈을 이 순환자로 한 줄 동안 더 많이 꾸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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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